한국의 작품 영원히 좀 해보려 합니다 아~~ 그냥 쏘는 것 같아 지금 이제 모아지야 그럼 피어시 아 이거지 이게?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시오 아시오 아、 나오셨어! 아, 나오셨어 아, 나 안녕! 아, 저 깊은데, 커서 그러는 게 부러서 잠시 안다, 왜 이렇게 한 거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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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